지금 발톱이 좀 길어서요. 발톱 자르려고 해요. 네 우리 하율이가. 오빠들 학교 갈 때. 맛있는 밥도 먹고 지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해요. 엄마하고도 잘 지내고. 할머니 위해서도 기도해줬다니까 고마워요. 우리 하율이. 이거 발톱 손톱 깎을 때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. 할머니가 햇볕에서 발톱 깎을 때 이렇게 했어요. 제일 평화로울 때가 발톱 손톱 깎을 때. 손독보다 발톱 깎을 때 더 그래. 밖에서 햇볕에서. 하율이도 햇빛 나면 저기 나가서. 뭐 저기 점핑점핑 하세요. 그래야 안 아프고. 좋아. 저기 종아리 근육이 심장이래. 할아버지가. 축구 같은 거 열심히 해서 종아리를 그래도 튼튼하게 해 놓으셔서. 심장이. 그 정도 유지하신 거야. 안 그랬으면. 심장 약한 사람들은. 열심히. 이래야 된대요. 그죠? 다 깎아 깎았죠 어디 봐봐. 다 깎은 발톱하고. 요. 보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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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았죠? 그 다음에 여기. 여기 요거는요. 보세요. 요렇게. 길죠? 보여요? 보이죠? 이렇게 긴 거. 긴 것도 다 자릅시다. 빠이해. 일단 빠이해. 할머니가 힘드니까. 빠이. 빠이가 왜 안 돼. 빠이. 빠이가 왜 안 돼. 빠이. 좀 어atie unc peeves. mult Femaleoyal was. 스터 acquis을 diabetic having he Bowman.